예쁘다. 꽃들 없잖아. 초대회의 여행 어때? 기분이? 좋아. 초이스 있잖아. 노래가 들려. 여기도 간식 종류 있어요. 그리고 굿즈샵에서 치즈 퐁듀 만드는 체험이 있고 썰매, 미니골프, 트램폴린도 이용하시고 12시 반에 유돌성 공연 있습니다. 산책로 내려오는 길에 포토존, 그리고 포토존, 양목장 먹이죽이랑 놀이터 있고 내려오면서 테마관으로 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옆에. 내가 진짜 해외에 보면 진짜 답니다. 만나해 주시던데 해외에 보면. 오늘 더워서 특별히 데려다주시는 거예요? 원래 좀 주사하기 위해서 위까지 했는데요. 네. 이제 바꿨어요. 위에 손 안에 짜증이 나십니다. 원래 해주세요 그러면? 네, 휴일날. 아 휴일날 맞어. 휘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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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꾸별래요? 원래. 이제 안 오지. 안 오지. 저 밑에 돌이래서. 어. 여기는 이제 들어가잖아. 맞아요. 오돌토돌. 어. 오돌토 돌. 돌 돌. 오 돌. 여기 주택이에요. 여기 주택이에요. 아 주택이에요. 어? 사람이 살아요? 네. 오른쪽은 전시관이에요. 아 사는 거네. 네. 오 진짜야? 네. 우와. 스위스 사람들이 살아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10년 전에. 10년 전에 입주한 사람들 때. 우와. 어머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럼 좋겠다. 그 사람들은 여기 바로 앞에가. 어 맞아. 놀 수 있는 곳이니까. 좋겠다. 너. 이사 와. 이리 와. 아니지? 네. 엄청 먼데. 집에서. 아이스크림 너희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어 저기. 아. 빨간 차트까지. 같이. 끝. 어? 잘 미끄러지지가 않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어. 올라올 수 있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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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같이 계신데? 너 괜찮겠다? 야. 야. 빨리 할 수 있어. 야. 너무 미끄러워. 진짜 너 타면은 너 이거 좀 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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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갑지? 자. 좋은 사람들 얘기해. 한 번씩 대줄게. 얼굴에 대구고 있어. 야. 빨리 빨리 빨리. 이리 와봐. 팔 진짜 시원하다. 구름. 누가 구름 잡나 보자. 구름 잡아. 어. 잘 지네. 야. 어머 어머. 왜 이렇게 길어? 어. 여기는 길고. 미니 골프장도 있어! 절메장도 있어! 미니 골프장도 있어! 엄마 우리 미니 골프장 많이 와보자 어 골프장은 가보자 조심히 두 손으로 해봐야지 또 잡아서 응 둘 셋 내가 못하겠어 엄마 저거 알래 엄마 저거 어허..골인 우와 notation 우와 엄청doors 우와..워 진짜 재밌당 그치? 한 번 더 아니 무저 bars 뭐 잡았지 너? 펴줘 두 손을 살살해야지 각 조절을 해야지 아쉽네요 혜리 저거 타봐 진짜 재밌어 엄마 아까 한꺼번에 엄청 많이 남았다 뭐가? 아까 이거 어 그래? 네 너무 재밌지? 더 타고 싶어? 언니 오면 또 타자 놀랬지? 재밌지? 파이팅 와 병원분들이 같은데? 병원이 아니라 이게 스위스 국기야 근데 우리 태극기 알지? 태극기처럼 스위스라는 나라의 국기 스위스 국기 스위스 국기 아까 내가 스위스 국기 사고 싶었다고 했잖아 아 개같아 맞아 그 인형이야 이 마스코트 가우보이 스위스 국기 신난지 왕이 호텔 콕콕 요대수 제가 러닝맨에 나가서 선생님 따라 한 번 나갔었거든요 그 때 유재석 씨와 함께 불렀던 여자친구 신기하지. 열일색 하나 둘 셋 넷 요라 레이디 하나 둘 셋 넷 요라 레이디 좋아요 오사라 열일색 요라 레이디 쿠키야 쿠키야 우리가 이걸 준다 아 토끼! 귀여웠지? 귀여워요 아 여기 한가락실 줘야돼 토끼는 한가락실 우와 귀여워 토끼 토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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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얘가 애기나봐 얘 우와 뺏었어 승자 승자 계속 먹고있어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맛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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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근데 이거 이거 라면 사랑하자고 좋은 말 된거야? 어 맞아 띵 belie차 내일 딩도둑 눈85 하나 더 볼래 노래에 Sue estructemit 좋은 하루가 될거야 눈부신 햇살이 너에게 멋진 선물을 줄거야